투로의 경기입니다 투로는 30두살라이로 승리 많은 선수에요 지금 이 길이 색깔이 더 검게 보이는 선수는 잭슨 이 잭슨 선수가 173번이죠 장신축에 대장되죠 여기서 백인철과 승리를 할 잭슨 선수의 기향을 좀 보신다면 상대 빠르죠? 네 장신 선수면서도 포트웍도 좋고 레스트 견젯 잭슨도 아주 민첩한 선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잘 쓰죠 수비도 아주 좋은데요? 근데 미국 선수는 대개 수비는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상체가 짧은 대신 칼길이는 길거든요 움츠리기만 하게 되면 복부와 안면 수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타고난 그런 더 낫심한 지역입니다 어깨는 똑바로 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세계 프로복싱계의 프로모타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의 비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케이와 행진이라든가 그런 전적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잘 밀어주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그런 대신 운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과정도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잭슨 선수의 연속 동작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반나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도 되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 왼쪽 잭슨 아주 빠르고 급힌도가 상당히 높지만 왼쪽 굽게 치기에 옆구리 훅도 다단히 좋은데요 저 왼쪽 연타 능력도 상당히 있는 선수거든요 저 왼쪽으로 자극해 선재뼈 그니까 기회만 있게 되면은 말이죠 용서 없이 아주 거칠게 몰아 부친단 말이죠 왼 주먹에 이어서 나온 그 오른쪽 공격이 어떨까 제 부모님이잖아요 네 저보세요 비리 동작이 없이 라이트도 나오지 않습니까 손으로 짧게 끊어서 각도 있는 주먹 네 참 좋아요 무게가 실린 그런 기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줄리언 잭슨 이 배정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프라운트의 본고장이라고 알 수 있는데 저런 무대에서 저런 정도 케이오 승리를 기록했다면 진작한만 하죠 네 줄리언 잭슨이 상당히 거칠게 몰아 붙일 수도 있는 그런 기량을 가졌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오네요 초반에 상당히 또 맹렬하게 퍼붓습니다 네 이 경기 자체는 잭슨 선수가 일반적인 승리죠 네 네 이 줄리언 잭슨은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대개 그 케이오 승의 경우는 5회 이내 초반에 기록을 끌어내나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대단한 백인철 선수는 그 경우가 다르죠 네 백인철 선수는 화끈한 어떤 주먹보다는 작은 작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고요 이 잭슨 선수는 초반에 어떤 기회가 있게 되면 아주 태풍처럼 몰아붙이는 그러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인철 선수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풀리는 선수인데 초반전을 아마 각별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지금 그 백인철 선수의 상대자인 줄리언 잭슨 선수의 경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경기는 IBF 헤비급 타이틀전 홈스와 스핑크스의 경기 때 오픈 경기로 10회 슈퍼웰트급 경기로 이루어졌던 줄리언 잭슨과 넬토로의 경기 아마 이때의 잭슨 선수는 24연승 27연승인가 28연승인가 그랬을 거에요 네 코드의 넥컬럼 선수하고 싸울 때에는 29연승에다가 28K 여승을 기록했던 선수거든요 네 왼손 잽의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리고 중량급 선수로서는 두물게 볼 만큼 후트웍이 아주 경쾌한 선수입니다 지금같은 저렇게 팍 돌아오는 것을 백인철 선수가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옆구리를 찍는 그러한 기량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저렇게 빠르고 또 정확도 있는 그런 공격이라는 백인철 선수가 아까 그 동양 타이틀 방어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수비의 허 이런 것은 완전히 단속을 해야 되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백인철 선수의 약점은 스트레이트 또 견제첩을 잘 던지는 선수에게 허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해서 마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2봉은 완전히 피해야 될 겁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백인철 선수의 상대 줄리언 잭슨입니다 이 잭슨에서 기간이 훨씬 앞서 있는데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운됩니다 레프트 짧은거죠? 네 지금까지 많이 누적은 됐어요 네 그런데다가 결정타를 맞고서 쓰러지는 포로 선수입니다 펀트로 델토로 카운트 네 2회에 그 피어선을 겨두는데요 잭슨이 저렇게 근육이 발달했으면서도 대단히 유연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든지 공격이 아주 자유자재로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 주먹의 예각도 무섭거든요 네 경계를 해야될거에요 초반 네 아주 거칠게 나중에 몰아붙이죠 네 상대 선수의 수비도 또 없었어요 네 왼쪽 훅으로 이제 결국 마무리를 했는데 오른쪽 옆구리 공격해서 훅으로 오른쪽 환자노리를 공격하는데 마우스피스가 빠지면서 네 아주 청토인 종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 아주 충격이 대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유명한 그 돈킹 프로모션에서 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가입하면서 키우고 있는 그런 그 유망주다 이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아 펄코 쉽게 반응기에도 그런 상대를 하겠는데 가려운 상대 분명이 아닌